한 번 달리기 한 번 달리기 실패 정답 한 번 달리기 정답 한 번 달리기 한 번 달리기 정답 세 fact 자기 두 분 면 사회 너무 귀여운 fini 너 진짜 많다 어? 쓰리로만 쓰다 난 수지니까 수지라고 니가? 이거 진짜 내가 용모로 짓을 언니가 하는 거다 난 아무 말 안 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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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얘는 왜 아무것도 없어. 아마 이쪽은 나 국제 콩콩 곡들이 많을걸. 돈이 없네. 기대하지마. 티켓용 티켓이잖아. 없어 없어. 다 챙겨. 신대만은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. 이 언니 악보 진짜 많아. 쓰리로망스다. 당연히 하겠지? 스타르트 빨간색 색을 찾아야 돼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아니 나 카드 인사 써 놓은 거 없어졌어. 악보가 다시 써야 돼. 그래서. 여기 있다. 뭐야? 닐슨. 뭐야? 무슨 곡이야? 이거 닐슨. 이거 닐슨 헌전곡. 나 진짜 열심히 했네. 이거 할 거 있잖아. 프랑스다. 프랑스다. 그냥 이거 담아. 여깄다. 찾았다. 모짜렛츠. 디미션. 사왔네. 여기 없을 리 없어. 이거 찢어놔. 악보 저기 껴놔. 그래. 나 한전 때 이거 했는데 없을 리 없어. 여진아 외면 하지마. 너? 응.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. 아. 친구야. 친구야. 여진아 외면하지마. 사돈곡이야. 궁궁이야. 여기는 안 가져가는 악보들. 여기는 이제 가져갈 악보들. 너무 많은데? 야 이거 너무 많은데? 꼭 가져가야 되는거. 텔레몬. 하나씩 짚어봅시다. 저 꼭 가져가야 되는거 닐슨이라고 생각합니다. 닐슨 콘셉트는 꼭 해야죠. 꼭 그리고 보딘공 선생님께 배우면 아주 효과가 좋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넣으세요. 네. 자 그 다음에. 저는 졸리벨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넣으세요. 네. 가져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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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가야 돼. 이벨을 당연히 가져가야 돼. 보자는 가져갈 수 있는게 좋을 것 같아. 라인에게. 온디네는 꼭 가져가. 라인에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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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이렇게 추렸어요. 와. 그 많은 걸 이렇게 추렸어. 진짜. 고마워 여진아. 아니야. 이거 어떻게 다 들고 가. 프랑스에는 이만큼만 들고 갑니다. 세상에. 이거 모르겠어요. 마스크만. 다 됐다. 이게. 웃는 것 같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. 여기를 보잖아요. 저절로 이렇게. 시선이 가요. 그렇게 시선도 안해. 의식 의식. 카메라 의식. 경고. 아니 지금. 셋 다 여기 보고. 아니 왜냐면. 셋 다 굳어. 경고. 아니. 손 나오지도 않아. 경고 2번. 자연스럽게 하라고. 뭐가 닮은 건데. 왜 닮았지. 약간. 약간. 눈매랑 이런 게 비슷하다. 다 눈매랑. 림체. 눈매랑. 톡톡. 그쵸. 진짜 닮았어. 진짜 닮았어. 난 수지니까. 너 수지라고. 니가? 아. 디비수지. 이거는 진짜 내가 욕먹을 지세를 움직여 한 거다. 난 아무 말도 안 했어. 야. 왜 화내는 거야. 나는 진비 그런 거 뿐인데. 디비수지라고. 나는 수지인데. 야. 나 앞에 용인 붙여야 돼. 아. 죽발려. 남유경한테. 코 간지러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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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켓으로 코에 estrutur기 폰 안 왔어? 어. 네. 스타벅스. 감사합니다.